누나야 누나 사람이 찾아왔는데 왜 그리 바쁜듯이 방문을 닫나 머리 깎은 사람이 그리도 겁나나 누나야 어서 나가 대답 좀 해라 아버지 계시냐고 묻지를 않니 구태여 숙제하는 나에게 미루어 놓지 말고 누나야 누나 사람이 찾아왔는데 왜 그리 바쁜듯이 방문을 닫나 머리 깎은 사람이 그리도 겁나나 그리도 겁나나 누나야 어서 나가 대답 좀 해라 아버지 계시냐고 아버지 계시냐고 영원 accounts 번지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